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자기 전에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자기 전에 잠깐 얼굴 좀 볼까? 자기 전에 얼굴 좀 볼까? 자기 전에 얼굴 좀 볼까? 자기 전에 얼굴 좀 볼까? 볼까? 경험이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 행복해 안녕 여러분 지금 뭐해요? 뭐 하십니까? 누웠을까요? 누운 썸냐도 있고 아직 일과가 안 끝난 썸냐도 있겠죠 아직 눕기엔 좀 이른 시간이긴 하다 몇 시에요? 10시 38분? 싱지보 아 우리 이름이구나 싱 지 보 어 왜 수아만 본명이에요? 어 그러네 싱 지 수 어? 싱 지 수? 어 예 수 시 시 뭐? 아 수시지 어 수시지 수시지 괜찮다 소시지 소시지 갖고 좋네 그러니까 공항 노숙 체험 중? 그게 뭐지? 공항 도둑 시현이 어 잠깐만 시현이 오늘 공항 도둑 한번 네? 공항 도둑 한번 내 목도리 둘까? 안경 있지? 안경 안경 안경도 빌려줄까? 아 갑작스럽게? 저 공항 도둑 같아요 오늘 그 안경에 목도리가 있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? 안돼요 공항 도둑은 욕하잖아요 이 브이라이브는 예쁜 말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브이라이브는? 네 그럼 평소에는? 탈골 된거 아니죠 언니? 탈골 된거 같은데? 진짜 왜 이렇게 세? 저런 공항 도둑 있으면 다 털릴래요 아하하하하하 오 내 박수 소리가 내가 제일 아파 어 연결이 불안정하네 너무 좋아요 깜짝이야 나 찌냈다 연결이 불안정하네 갑자기 왜요? 음 여러분 끊겨요? 응 끊기면은 뭐 와이파이로 연결해버리려고 좀 좀 좀 어디야? 아 여기 그래 어디인지 얘기를 안해줬구나 아 여기 그 저기 그 새집 와있어요 새집 네 저희 이사했거든요 아니 참새집 아 뱁새집 모잇 모잇 뱁새집 와있어요 여기 뒤에 뱁새 모금자리구요 아 나 네 그럼요 뱁새가 햇빛을 실어서 이 커튼 커튼 나는 심지어 암막이에요 어둡게 살겠다 이런 느낌 와 진짜 웃겨 심지어 암막커튼 심지어 암막커튼 그리고 또 빨간색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색 빨간색깔 이 방에는 암막커튼이 두개가 있어 창문에 암막커튼 침대에 암막커튼 진짜 잘 모래작이긴 하겠다 그러면 빛을 모조리 다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된 게 있죠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뱁새집에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뱁새에 보고 모잇을 줄게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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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잘 먹는다 집중해봐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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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모이를 보석 보석 하면서 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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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을 모이로 주네 아 진짜 웃겨 손이 커 손이 커 저녁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질문이 많아요 저녁이요 저녁이요 저희 방금 오면서 유부초밥이랑 닭강정 같은 거 먹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먹었는데 한 두 개씩? 한 두 개씩 한 두 개씩? 한 두 개씩 먹었어요 포장마차인 줄 알았대요 포장마차 아 한 잔 할까? 포장마차 좋죠 자 다 같이 에에 네 자 노래 부르자 entonces go by 본 stages awesome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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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봐도 너무 리얼했는데 네? 이런 아이돌도 있다니? 응 웃겨 저래요? 넘어지고 새집이 좀 미끄럽네 에이 사실 댓글이 잘 안 보여서 점점 앞으로 가고 있죠 너 웃겨 너 웃겨 너 웃겨 네 여러분 음반 초등 커리어 축하해요 어? 왜요? 초등 얼만데요? 음반? 아 음반 초등 얼만데요? 초등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저희는 일단 박수 아 박수 썸네한테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 여러분이 있기 덕분에 단체 귀여운 하트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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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웃겨 네 네 네 네 모르고 있어? 네 모르고 있냐고요? 대략 얼마라고요? 대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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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5천 3만 3만? 2만 5천? 3만 2만 5천? 우리 되게 그거죠? 그 발전 어 엄청 발전했죠 와 우리 그 그거죠? 그거 발전 우리 발전했네 대박이다 내일은 또 이제 더쇼 준비를 해야 내일 새벽샵이죠 우리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곧 씻고 자야 되는데 맞아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잠깐 왔어 맞아요 공방을 들어왔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씻고 자야 할 시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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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집 들어오면 바로 와 이제 자야지 어우 자야지 맞아 너무 아쉽다 아쉽긴 해요 되게 근데 더 심각해지고 있대요 사태가 그러니까 진짜 진짜 몸조심하세요 썸냐들 맞아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아 이거 현실만요 아 이거 무슨 일이었어요 진짜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의상 세상이 폐요 어 오 오 오 기입 기입 뭐 하시는 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뭐야 아니아니아니아니 귀엽다 아니아니아니 야 너가 그런 리액션을 하려면은 내가 내가 당황스럽다 코끼리에 눈알이 튀어나오는건가? 뿌 뿌 뿌 맞아맞아 뿌 뿌 뿌 뿌 귀엽죠? 눈알에 집중해주세요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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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더워요? 오늘 날씨가 좋아졌거든요 오늘 좀 덥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나가도 괜찮았어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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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부터 원피스 입으려고? 근데 셔츠 하라만... 그니까 셔츠만 입어요? 반팔 입어요 셔츠만 입어? 셔츠만 입어? 그렇군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우리 잠깐만 화면에서 사라졌다 올게요 릴레이댄스 와 짝! 하자마자 연기를 불안정함에다가 사라졌네 언니 계속 박수 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잘 구슬려 시현이가 맞아요 구슬구슬 오늘 그 릴레이댄스 뜬 거 봤어요? 섭제들? 맞아 릴레이댄스 내가 릴레이댄스 처음 찍고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완벽하다 맞아 맞아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의자가 없어서 기립박수도 쳐주셨어요 기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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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립박수 안무 준비한 거냐고요? 그냥 뭐 느낌 가는대로 했죠 마음 가는대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서는 세명이 나가서 추는게 좀 더 멋있겠다 싶으면 그냥 갑자기 4박 전에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틀은 짜놓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마무라는대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드림캐쳐예요 이게 바로 드림캐쳐예요 드림캐쳐 하세요? 드림캐쳐 하세요 드림캐쳐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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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최근에 공예뱀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손으로 올렸거든요 아 저는 근데 약간 손이 귀여워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어? 귀엽죠? 좀 귀엽네 나는? 언니는 진짜 그렇지 못한 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사진을 지유언니도 있었죠 지유언니 봤는데 그걸 확대를 해봤어요 제가 확대해서 언니한테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언니가 그냥 웃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손 이렇게 하면 점점 핏줄이 튀어나와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저 그래서 언니 핏줄 진짜 많이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핏줄 이렇게 없애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튀어나오는거지? 이러면 안 되나? 안 돼 오늘따라 안 튀어나오는 거 같아 이 손 아니다 아니다 언니 발등 보여줘요 발등 발등 다 보여줄 기세 응 여기 간지럽다 긁어줘요 긁어줘요 보여요? 안 보이네 오늘 오늘 좀 안 보인다 오늘 좀 안 보인다 오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보인다 응 뭔 자꾸 소리가 나지? 수호언니가 자꾸 성대에서 소리가 좀 났어요 여러분 뭔지 알죠 어제 또 막 배에서 소리나는데 수호언니가 옆에서 진짜 소리가 딱 났어요 수호언니가 이렇게 딱 소리다니 무슨 소리지? 난 아닌데 제 옆에 또 다미가 있었거든요 다미가 딱 소리나자마자 나를 이야기해 줬어 그래서 소호언니가 막 누 무슨 소리지?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누구야 자세 근데 다미 수호언니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다미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난 아닌데 나 시현이 엄청 쳐다보고 저는 누가 틀어도 나 아닌가요? 나야 나 내 배야 아 너무 웃겨 너 왜 내 배야? 너무 웃겨 진짜 아 정말 또 찾지 못해 그아 그아 리미는 물 리미는 물 리미는 물 리미는 물 리미는 물 셀카 타임 달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건 나 아닌데 난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반응이 난다 나 진짜 웃겨버리네 너무 솔직해 너무 솔직해 난다 난데 하하하하